유머, 사토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청도가 말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사례 1 표준응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죽었다 아입니꺼 잘라도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가시오 사례 2 표준응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상도 네 좀 보이소 잘라도 아따 잠깐만 보더라곤 충청도 좀 봐요 사례 3 표준응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 억수로 시원합니다 잘라도 겁나게 시원해버려라 충청도 엄청 시원해요 사례 4 표준응 어서오세요 경상도 더 뜨고 있어 잘라도 허벌나게 와버리란게 충청도 어여와요 사례 5 표준응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상도 아이라카이 젤라도 됐어라 충청도 됐슈 아무리 그래도 충청도 말이 가장 빠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 문장을 보신다면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 개고기를 먹습니까 개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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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